먹방을 해볼래요 아따 목탄다 안녕 혀아 오늘 노브랜드에서 진짜 좋아하는 고기를 팔아보러갖고 요것을 내가 먹방을 해볼라그래 시그닝돈 목심스테이크라고 요것이 800g짜린데 가격은 8,900원밖에 안해 짱이제 먹방 바로 시작해볼게 나는 비계를 별로 안좋아해갖고 요것들을 잘라서 먹어 그리고 요것은 알제잉 이렇게 해주면 맛있는거에요 맛있는거에요 고기 조금만 더 넣어버렸어 800g을 다 올려버렸어 800g을 다 올려버렸어 아이콘 800g 다 올려버렸어 800g 다 올려버렸어 800g 다 올려버렸어 기계를 별로 안 좋아해 마늘 버섯 아스파라구스 버섯 불닭볶음면 요것은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란 까르보나란 내가 이거 살면서 처음 먹어보거든 조카 기대되구만 맛있게 먹을게라 일단은 이거 먼저 또 먹방하면 쌈 싸먹는건게 내가 잘 내가 잘 안 싸먹는디 싸먹어볼게라 아 요것을 아따 맛있겄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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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awl う 아 으 Technically 뭐 제가 매일 입니다 장갑을 안껴 제대로 더 뭐인지 몰라 풀떼기 정보 바금 고기에다가 고기에다가 잔뜩과 비싸게 도착 맛있겠다 깻잎을 좋아해요 깻잎 좋아하는 사람이 솔찬이 많더라고 나도 사실 깻잎 봐요 아따 맛있겄다 아 아 아 아 요걸 한번 올려보자 요렇게 아 아 아 이 맛은 돼지랑 닭이 우리집에 놀러왔는지 내가 구워 먹어 이 조합이 진짜 좋아 굳었어 깻잎, 깻잎은 한 두 장 정도 싸야지 아따 맛있다 버섯도 올리고 마늘도 올리고 마늘도 올리고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없어 마늘도 올리고 manage 그는 쫄깃한 소금없는 맛이야 이것은 그의 사이에 저의 배가 더 좋아합니다 그는 요리의 한 입 입에 정말 좋아져요 그는 맥주의 한 입 입에 구워진 것 같아 워싱크 으흑 으흑 아흑 으흑 그러니깐 아흑 으흑 아아 아이씨 이 Ow 으음 으음 으으음 으음 으으음 COM readily 으 으 으 고춧가루